요즘 면세점에서 뭐 사?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면세 큐레이터 주서연입니다. 면세점에서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셨던 분들 많으셨죠?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원하게 딱딱 알려드릴게요. 홈카페도 장빛발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커피 한 잔의 사소한 일상을 여행처럼 근사하게 만들어줄 홈카페 아이템들을 준비해왔는데요. 어머, 신라면세점에서 이런 것도 구매할 수 있단 말이야? 싶으셨다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홈카페 하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역시 커피겠죠? 바샤커피의 익스플로러 테이스터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익스플로러는 아라비카 원두에 풍부한 향이 가미된 플레이버 커피 6종과 싱글 오리진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스터 제품이에요. 매일 다른 맛으로도 기분 전환하기에 좋고 드립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컵에 걸친 뒤 뜨거운 물을 살살 부어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맛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 커피 머신이 없어도 향긋하고 아름다운 풍미를 즐길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TWG의 크림 카라멜트입니다. 일반적인 종이 티백과는 달리 이렇게 면으로 제작된 건강한 소재의 제품이라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우이보스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과 묵직하게 따라오는 카라멜과 바닐라 향의 조합이 정말 매력적인 차예요. 따뜻한 물에 옅게 우려내어 차 한 잔이 생각날 때마다 마셔도 좋지만 진하게 우린 뒤에 밀크티로 만들어 디저트와 함께 즐기기에도 좋답니다. 카페인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크림 카라멜트로 홈카페 분위기를 보다 세심하게 더해보세요. 앞서 보여드린 커피와 차랑 잘 어울리는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와! 오설록이 그저 차 맛집인 줄만 알고 있었다면 크나큰 오산! 달콤함을 더해줄 베스트 티푸드들로 남부럽지 않은 다과 시간을 만끽해보세요. 쌉싸름한 말차 초콜릿이 두툼하게 올라가 있는 시그니처 비스킷과 고소한 버터와 말차의 풍미가 잘 어우러지는 랑드샤는 커피와 함께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신라 단독! 그린티 웨어스와 깔끔한 단맛이 돋보이는 녹차 와플은 차와 함께 곁들여 먹는 걸 추천해드린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크닛 감성 가득한 홈카페 인테리어를 위한 아이템인데요. 유로피안의 따뜻한 무드를 살린 호텔 827의 레이지 바이브 시리즈예요. 부드러운 크림색의 바디 컬러와 라이트 블루 컬러의 레터링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마치 유럽 포스터 속에서 봤던 온 더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어 특별함을 선물 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보기에도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빈티지한 무드의 감각적인 리빙 아이템으로 홈카페의 완성도를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신라에서 추천하는 홈카페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집에서도 카페에 온 것처럼 분위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요즘 면세 큐레이션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달 추천 제품들로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면세는 신라에서 언제나 신라면세점과 함께하세요.